강추위가 강추위가 닥친 날 뜨거워먹고 난 이후에 잠시 짬을 냈어요 동네 뒷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을 갔다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강추위가 몰아치는 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이 돼가지고 얼음은 없고요 날씨가 추워하니까 상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혼자 쇠를 냈는지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인증은 찾을래 찾을 수가 없네요 올라가는 분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지금 사부작 사부작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장 가다가 올라가다가 인증도 없고 심심하고 별로 전이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다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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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좋습니다 이거 뭡니까 옆에서 조용도 좀 있고 좀 그래야 힘이 나서 올라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혼자서 지금 사부작 사부작 올라가는데 별로 힘이 안 나네요 재미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는 조금 올라가다가 예 짧게 조금 올라가다가 중간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쪽을 저쪽을 위를 보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예 포장 시험뷰션도 스케이입니다 예 여기서 짧게 사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킨 킨 킨 킨 킨 아멘